하나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풍성한 음악축제 열린 성인과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빈태풍, 이선형,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장계현, 박진, 환담, 유정아, 이부영, 최미옥, 손창수, 하도하, 김명성, 김채희, 행수기, 윤호, 송란, 김나연, 진국이, 서동진, 유진표, 봉순, 변화징명, 김지현, 민지, 고종경, 리화, 지수양, 레이디티, 이복화, 트롯걸, 소아니, 차현대, 박세희, 진우, 미스미스터와 사단법인 박상진 우리가락 퓨전 장군안타팀이 펼치는 신명내는 난타 무드로 손창수 노래교실 회원들과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신안군지회, 무대의 정전문 청주자연인상실, 여주전통교회마을, 주식회사 동단비가, 신강석 개걸물단계장, 정립레코딩룸, 세븐마켓플레이스, HBC미디어, 타이티비에서 함께합니다.